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잇수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철저한 환대 감사합니다. 뭔가 굉장히 따뜻해진 느낌. 어우 흐르는데요? 이런 기분 처음인데?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덕분에 아주 밝게 시작을 했는데 함께한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문화평론계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뭐 이전서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앞서서 소개되다니 영광입니다. 제가 반칙했습니다. 선배님이신데. 시작하자마자 마이크 겹치고 좋네요. 두 분이 좀 오래 하신 건 아닙니까? 오래 했죠. 오래 했죠. 호흡이 좀 잘 맞으세요? 뭐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헌식 평론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이제 저도 함께하니까 셋이 같이 호흡을 잘 맞춰봐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서민 씨가 이끌어주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조회수가 막 뻥뻥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TV 개국 때부터 사실 수익과 상관없이 굉장히 고집스레 자리를 지켜온 이게 조금 마이너한가 봐요. 원래 문학 컨텐츠 비평을 계속 했으니까 네.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네. 아니 뭐 이게 마이너하다는 게 다른 의미라면 매니악한 거거든요. 좋게 포장이 잘 되네요. 정말 여기 댓글 보시면 찐팬들이 많으세요. 네. 조회수에 상관없이. 맞죠. 이번에도 좀 찐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파격수다가 이번에 좀 확 바뀌었거든요. 네. 이제는 단지 콘텐츠 비평이 아니라 대중문화 현상과 이슈의 진면목을 좀 파헤쳐가지고 밭가리 무기까지 챙겨드리는 그런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야심차게. 게다가 효도하는 개딸들 지원 프로그램이 됐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개딸들이 아빠에게 효도를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던져드리겠다. 야심차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재미거든요. 그렇죠. 요즘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봐요. 알겠습니다. 조미를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볼 텐데 송 아나운서가 오셨으니까 재미있게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눈이 재밌어요. 눈이 재밌는 거는 담당을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현식 평론가님도 오늘 좀 재미 보여주실 건가요? 저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쓴맛.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이슈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덕후는 왜 잼아미가 되었나.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슈거든요. 그렇죠. 와 이번 선거 때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 하나가 3월부터 시작된 2030 여성들의 대결집이에요. 많은 분들이 2030 여성을 찾으셔서 저도 이렇게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결집 현상에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특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평론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거의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거의 처음 본 거죠. 실제로 김현식 평론가도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방식은 이제 덕질의 방식을 통해서 네. 팬덤은 케이팝 아이돌 팬덤처럼 결집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정치에요. 오 맞아. 그래서 굉장히 참 제가 이제 그 직접 그 목격했던 그 비슷한 그 경우는 예전에 서태지 팬덤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서태지를 영혼불멸의 어떤 전설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회에 서태지가 이제 주창했던 콘텐츠 안에 있는 인형을 그 녹여내서 어떤 활동들을 갖다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직접 봤는데 그때는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본 거였고 이렇게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폭발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엄청납니다. 실제로 대략 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서부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시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말 3월 초에 폭발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덕후들의 정치 집단처럼 되고 있는 그런 이재명 팬덤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이돌 관련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덕후라는 갤러리에 보면 아이돌 토크콘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이돌이 돼버린 것 같아. 거기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아이돌 이름밖에 없잖아요. 다 갤러리가 서브 갤러리가 전부 아이돌 이름으로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 혹은 아이돌 그룹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스테이지 다음에 이재명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운데 이게 실제로 BTS 팬덤인 아미의 형상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다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일종의 정치 팬덤의 역사를 좀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치 팬덤의 등장은 2002년 노사모가 사실 출발이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케이팝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팝 액티비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액티비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만 좋아해서 선물을 하고 편지 보내고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들을 보입니다. 여기 능동적인 거라는 거는 집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건데 그 행동의 지향점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 아니에요. 약간 사회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팝 중에서도 보면 방탄소린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 이슈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발언도 하고 또 기부금도 하고 심지어 미국의 인종차별에 관련돼서는 발언도 하고 또 그 상징으로 되는 인물들을 또 후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단순히 좋아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좀 넓게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케이팝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바꾸는데 서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래서 팻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케이팝 뮤지션들도 아티스트도 같이 참여하는 일종의 상호 진화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케이팝 팬덤이죠. 아니 그럼 서로 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실제로요. 지금 케이팝 액티비티를 제가 정리하기로는 네 가지 특성을 들어요. 첫 번째가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세계관에 동조하지 않으면 케이팝 액티비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가 이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너무 탁월해야 돼요. 컨텐츠가 후지면 애초에 세계관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탁월한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아이돌의 브랜드를 격상시켜야 돼요. 이 브랜드 격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사회적 행동으로까지 가는 거죠. 내 아이돌의 브랜드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조직하는데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케이팝 액티비즘의 저는 특성이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이재명의 제미 혹은 젬아미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이 탁월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악마 같은 언론들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이들이 제대로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세계관이 탁월해. 그 세계관에 빠져들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서서 이 브랜드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동에 나와 있는 이런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전에 노사모나 박사모나 이런 쪽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탁월한 어떤 이건 컨텐츠라기보다는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건 진짜 그 매력에 빠져서 그 매력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의 행동들인 거죠. 우리 이 매력 넘치는 내 우상을 지켜야 된다. 이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지금은 근데 좀 다르다는 거죠. 애초에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지 않으면 이 세계관은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의 형태에서는 공약 그리고 살아온 길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거를 충분히 공부를 해서 거기에 동조화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을 보충설명을 하면 그때는 사실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PC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스마트 모바일이라는 게 이런 팬덤 현상도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세계관 말씀하셨지만 세계관에서 중요한 게 이 중에 성장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장이 두 사람이 다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문화는 인터랙티브한 거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을 해가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콘텐츠 안에 그 성장 스토리 남는 게 아니고 실제 사는 공간 자체가 스토리인 거죠. 광탄소년단이 지금 그래미어 워즈 4월 3일 날 참석을 하는데 그 수상을 하게 되는 과정에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하나 스토리인 거고 현실 공간에서 이 정치 팬덤도 그러면 지향점이 뭐냐라는 거죠. 나중에 뭐 대통령이다 최고 지도자라 했을 때 거기 가기까지 스토리를 직접 쓰는 거죠. 어디다 쓰느냐 현실에다 쓰는. 맞아요. 그럼 이재명 현실이 도와지고 원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럼. 일종의 그 팬픽을 쓰는 겁니다. 함께.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근거지는 제명이란 마을이 되지만 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막 넘쳐라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가 되고 새롭게 또 세계관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SNS라는 창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피드백이 또 빨라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가 굉장히 피드백을 빨리 해주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피드백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을 때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세계관을 탐구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 후보가 전부 다 앱이라든지 혹은 자체적인 어떤 다양한 동영상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근성은 높여놨는데 한쪽은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던지는 거고 다른 한쪽은 계속 소통하는 인터액티브한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이런 현상이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일어날 수 있는 게 소통을 또 본인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거기서 댓글을 달아. 지금도 댓글 달은 게 지금 정치활동이 되어버렸죠.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공약이 그때그때 계속 피드백이 됐고 반응이 된 것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이들이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전문가들마다 지금 나름대로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가를 따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 때부터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3프로 TV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박지연 위원장이 그 입담을 해서 거기서 활동할 때부터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 3프로 TV가 있었어요. 그 3프로 TV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재명이 이렇다고 하는 걸 처음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2030들 2030들 중에서는 특히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3프로 TV는 거의 이들에게 있어서 교과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니까 어 그래?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알던 언론이 얘기한 이재명이 전혀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행동을 아직 하진 않아. 그런데 박지연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박지연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이재명이 얹어지는 거예요. 불을 확 지폈죠. 불을 지피는 거죠. 이제부터 소수가 야 이재명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어. 어? 지금 이러다가는 있지 윤석열이 될 것 같아. 이런 공포와 불안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들이 결정적으로 아주 폭발적인 응집을 하는 게 이제 단일화. 그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윤석열이 됐다라고 거의 언론들은 몰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럴 때 이들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너희들한테 줄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폭발적인 활동이 시작됐고 그 소통이 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매일매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이준석 변수는 없네. 이준석 변수도 있죠. 거기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게 이준석 변수가 있는데 이준석 변수는 상수였다. 변수라기보다 상수.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싫은 거야. 저 당대표인 당이 정말 싫어. 그러니까 쟤네들은 정말 찝찝하지만 이재명도 정말 싫어. 이랬다고요. 2030이. 근데 그 균열이 시작된 시점이 3프로TV 때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다가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영입은 실행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3프로TV에서 2030 여성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재명이 발라버렸다. 3프로를 발랐고 그다음에 박지원 때문에 약간 내가 이재명을 지지해도 된다는 타당성을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안심하게 된 거죠. 확 받은 느낌. 실제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은 여성들의 일종의 리더 중에서 가장 행동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수정 이런 인간이 무슨 리더입니까. 말은 더럽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은 완전히 여성들을 그냥 상품으로 넘긴 거예요. 그들을 도매금으로 자기의 가치를 키운 거예요. 신지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박지원은 그 순간에도 자기가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박지원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재명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거라는 동일화를 해내는 거죠. 이런 지점들이 203문 여성들한테는 우리가 정말 공포와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박지원이 신뢰하는 이재명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불을 지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좀 보면 아이돌 덕질하는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똑같죠 사실. 김원식 평론가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팬덤하고 좀 약간 다르다는 거고 아까 이제 언급을 좀 하셨는데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 덕질 팬덤 같은 특히 팬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뭐 스타가 있어요. 셀럽이 있어. 그러면 약간 우상화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나와는 좀 약간 다른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SM으로 치면 뭐 동방신기라든지 네. 뭐 슈퍼주니어 왜 슈퍼가 들어가나 그리고 엑소 뭐 외계에서 온 듯한 느낌 그래서 우리와는 좀 상관없지만 뭔가 경외 대상인 것처럼 존재를 상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케이팝이 그게 바뀌어가지고 어 우상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대변하거나 나와 똑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아 친근감. 동일시와 감정이입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BTS 때부터 그렇게 네. 그렇죠. 확 바뀐 거죠. 그때부터 그런 건데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종의 저는 그걸 프렌즈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이고 위계질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민주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나와 같은 존재야? 근데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구나. 그게 일종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면서 나도 현실에도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든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잘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을 연밀하게 살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뭐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인간으로서 동등한 관계로서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점점 성장을 해가고 단계를 밟아가는 형태에서 사실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기존의 팬덤에는 성취감이 없어요. 성취감이 기껏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약간 조공해가지고 이렇게 막 차 사주고 선물 사주고 자기 걸치고 나오면 아 내가 우리가 해준 거야 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어? 다른 경쟁 그 스타보다도 훨씬 더 1위 했네? 음반 판매가 높네? 그래서 저 상대방을 깎아야지 그래서 악플 공세하고 루머 퍼뜨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건 사실은 바람직한 그런 팬덤 문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돌 문화 자체를 왜곡시켰어요. 팬덤 문화 자체를 저질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팬덤 현상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그런게 받아들여지는게 아닌가 음 몇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을 하자면 일단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덕후는 덕후 안에서 먼저 공동체를 형성했고 여기서 일부가 여시로 가가지고 여시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또 그것도 공동체가 됐고 그러니까 이들이 맨 처음 하는 짓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만든 다음에 뭘 하냐면 총공을 하거든요. 쉽게는 그거죠. 이제 음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음반을 가서 마구 사요. 총공. 또 스트리밍이 시작이 돼요. 사재기라고 하죠. 그렇죠. 사재기는 아니야. 사재기라면 이분들 대기 싫어해. 총공. 총공. 그다음에 스트리밍도 총공을 해. 변심이죠. 네. 그래서 막 올려. 그리고 또 뭐 저기 뭐예요. 인기투표. 이럴 때 막 가가지고 총공. 근데 이 총공 방식을 고스란히 도입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 국민의힘의 비밀 그 댓글 조작 조직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댓글을 조작했잖아요. 신라면들도 그랬겠고 이거에 맞서 싸워요. 그래서 댓글 정화가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커뮤니티를 정화시켜. 총공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유세를 쫓아다녀요. 콘서트 쫓아다니듯이 유세 쫓아다녀서 거기서 스스로 어떤 친구들은 자원봉사자로 나중에 올라가기도 하고 실제로 거기서 또 뭐 유세에서 열심히 유세장 분위기를 붐업시키고 그거를 또 따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연설문 공부를 하고 연설문 듣기 조공을 하자고 그래요. 연설 연설듣기 조공 그래서 연설들을 막 들어요. 사람들이. 듣는 것도 조공에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조공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올리고 그리고 또 뭐 그 2번남들이 1번남 2번남 2번남으로 2대남 2대념 프레임을 바꾼 것도 이들인데 이런 재치발랄한 프레임들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2번남들이 하고 있는 무지성 지지를 공부하자. 그런 또 놀이를 해요. 아 적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지만 조롱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단점들 있잖아요. 눈이 작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도 나는 눈이 작아서 너를 지지해. 뭐 이런 식으로. 키가 작아서 너를 지지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지지까지도 훈련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그 놀이들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즐거움으로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지칠 수가 없죠. 아니 덕질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으로 변한 것 같아서 좀 신기한데요. 이게 선거 중에 솔직히 말하면 선거 막판에 좀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이후에 신기한 점은 선거가 다 끝났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봤거든요. 김원식 평론가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사실 뭐 지난 방송 안 하고 싶었거든요. 아 네. 왜냐면 좀 약간 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네. P.E.S.D가 심해서 저도 뉴스 채널 다 끊었어요. 아마 뭐 2030 여성분들도 똑같은 신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액티비즘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30 특히 90년대 이웃생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SNS인데 기존의 세대하고 좀 다른 게 기존의 세대들은 예전에 유명한 게 있는데 우리 때는 막 인터넷 커뮤니티나 토론장에 막 난리를 쳐. 그러면 아 오늘 그럼 광화문에서 갑시다. 그러면 안 나와. 이런 게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90년대 이웃생들 2030들은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좋은 의미로는 돈줄도 내주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불매운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허한 마음들을 좀 다 잡고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실천에 나서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허한 마음을 이재명 후보한테 따뜻한 방식으로 풀고 있다고 느껴졌던 게 이재명 후보를 친칠라 혹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재명 악마화가 많이 무력화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계사적인 트렌드에 저는 부합하는 현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가상인간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상 로즈빌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 캐릭터는 릴미켈라거든요. 근데 이 릴미켈라가 기존의 사이버인간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릴모델하고도 많이 달라요. 뭐냐면 외모가 그렇게 예전처럼 섹시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얼굴에 주근깨가 잔뜩 났고요. 아 저 봤어요. 네. 그리고 브라질 출신이에요. 유색인종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연체적인 흐름이 우리가 흔히 이제 외모지상주의로 가는 그런 기존의 이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예쁨에서 좀 더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약간 우리가 흔히 뭐 약간 이건 여성에 대해서 상품화 단어지만 초딩 몸매다 이런 뭐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더 주인공으로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은 정치인이라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느냐 결국에는 외모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눈이 작으면 어때 그리고 그 안에 콘텐츠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거꾸로 눈이 작으면 눈이 작은데로 매력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고 특히 이제 2030의 특징은 캐릭터 시대이다 보니까 네. 자기 스스로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라 가지고 지칠라라고 붙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어떤 세계사적인 트렌드를 변화시킨 거를 지금 정치 팬덤에 투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가상인간들은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지간이 너무 많이 생겨. 뭐 어쨌든 그 상황이 이재명 악마화를 무력화시킨 거는 성과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악마화 됐던 모든 그런 어떤 프레임들이 친칠라로 대응하는 거 앞에 그냥 힘을 잃어요. 네. 친칠라가 정말 귀엽잖아요. 진짜. 모든 친칠라들의 매력들을 그냥 고스란히 눈에서 비주얼로나 혹은 이런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재명을 악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뻘쭘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진짜 이재명의 본질에다 다가왔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네. 저는 사실 약간 쇼킹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좀 이론적으로 약간 여성주의가 접근됐었는데 아까 약간 양성평등 관점에서 약간 수평적 관계에 프렌즈십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 덕후는 왜 잼아미가 되었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기회되면 또 자세하게 말씀 이 아쉬운 마음은 광고로 좀 달래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김성수 커피입니다. 사실 커피라고 하면은 대개 별다방 커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안 좋은 원두를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 쓴 물을 갖다 먹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워. 배 아파요. 네. 그렇지만 커피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고급진 식재료였고요. 김성수 커피에 쓰이는 생도들은 정말 프레미엄급 생도들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 생도들을 아주 잘 고안되어 있는 로스턴기에서 로스팅기에서 장인들이 직접 약배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배전되어 있는 커피를 여러분들께 갓 굽자마자 보내드리는 그런 커피인데요. 지금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립백은 다 팔렸고요. 지금은 원두 세트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g 이 봉투에 200g이 들어가 있는데 이 200g짜리 3개가 한 묶음으로 35,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도 이번 3, 4월까지만 이 가격에 판매가 되고 조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원두가 너무 가격이 올랐거든요. 가격 오르기 전에 빨리 네. 가격 오르기 전에 빨리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커피 지금 원두 세트 35,000원에 배송료는 한 세트 사시면 3,300원이지만 두 세트부터는 배송료도 없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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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